설희 목사님의 동생, 설화하. 오늘 상영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주 예수 찬양해요. 망망한 바다를 헤매던 조각에 와갔던 나날들.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. 주께서 붙잡아 주셨네. 왜 이렇게 좋은지요.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. 왜 이렇게 좋은지요. 주께로 오세요.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만나면 전도해요.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를 전해요. 혼자만 알기엔 벅차요. 당신께 전하고 싶어요.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그 사랑 전해요. 왜 이렇게 좋은지요.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. 왜 이렇게 좋은지요.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. 왜 이렇게 좋은지요.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. 왜 이렇게 좋은지요. 왜 이렇게 좋은지요. 주께로 오세요. 오세요. 주께로 오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